네 대전시금 공유 감사합니다 좀 보세요 수령이 보니 월요일날 수령입니다 이제 16 11번하고 19번 44번 하셨네요 8번 11번 한번 보시고 15,000원 구매하셨거든요 13,000원 13,000원 구매하셨습니다 수령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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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다음 번호 1번 2번 8번 9번 1 1,3 1,3 12 14 2,5 8 2,4 6 14 25 26 이에요 1,2 3번 3번 아 1,2 8,9 1,2 1,2 1,2 1,2 1,2 1,2 1,2 1,2 1,2